오늘은 그 부트캠프의 커리큘럼도 진화한다는 얘기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부트캠프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이소울, 그 다음에 정글,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여러 개들이 좀 있긴 한데 없어지는 부트캠프들이 요즘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꽤나 굵직굵직한 부트캠프들도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트캠프들이 좀 있어서 좀 신기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뭐 그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부트텐트 사이트가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트텐트 사이트만 봐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보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중앙 HTA이고요. 저는 잘 모릅니다. 이쪽은.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쪽에서 좀 특이했었던 게 서버리스 쪽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. 아, 여기가 서버리스가 아니라 여기가 ECS를 배웁니다. ECS랑 RDS를 알려줘요. ECS로 도커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해준다. 뭐 Fargate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,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자바 백엔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제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배우는 거죠.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ECS가 또 그렇게 막 엄청 어렵냐 라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. 아, 이게 부트캠프 쪽도 이게 ECS 빠게이트까지 또 가는구나.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빠게이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EC2로 배포할 수도 있죠. 어쨌든 독학 기반으로 ECR까지도 배우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이런 데까지 올라왔구나 그런 느낌도 좀 있었었고 또 여기 부트캠프 같은 경우도 AWS를 좀 강조를 많이 하죠. 확실히 이게 AWS가 좀 요즘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든다는 말이죠. 뭐 워낙 공고에서 많이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네, 그 스프링과 클라우드 이쪽으로 하잖아요.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서버리스를 배운단 말이죠. 네, CRCD 이런 것도 배우면서 이제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뭐 전공자 우대긴 하지만요. 그 AWS에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배운단 말이죠. 근데 이게 Java라서 조금 뭐 어떤 걸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부트캠프에서는 ECS고 어떤 쪽은 이제 서버리스다. 만약에 서버리스를 Java로 쓰면은 또 안 맞잖아요. 이게 서버리스 그 Lambda의 Cold Start 딜레이 관련된 건데 Java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느립니다. 보통은. 뭐 128에서는 그 C샵, 닷넷이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Java가 항상 파란색이 Java인데 Java가 거의 항상 느립니다. 그래서 아마 알려주시는 분들은 뭐 서버리스를 Java로 알려주진 않고 아마 Node나 Python, 스크립트 기반 랭기지로 하면 알려주지 않을까.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니까 뭐 자바스크립트를 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네. 아마 이거 아니면 파이썬 둘 중 하나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부트캠프의 커리큘럼도 생각으로 점점 고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약간 좀 상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. 이제 앞으로 레디스도 나온다는 말이 뭐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. 도커는 이제 뭐 웬만해서 좀 깔고 가는 것 같죠. 레디스가 나올 수도 있고. 나중에 뭐 카푸카나 스프링클라우드까지 그 MSA에 스프링클라우드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 갈 일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왜냐면 강사 구하는 것도 여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레디스까지는 진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요즘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크기나 이런 것도 되게 정리 잘 되어 있더라고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리큘럼 쪽을 최대한 보면 가장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. 자바에 관련된 기본 기호랑 뭐 DB 알려주고 배포까지 알려준다라는 점이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습니다. 여기서도 아마 AWS 쪽 관련해서 뭐 RDS나 이런 거 뭐 VPC, EC2, 서버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벤트 브릿지나 이런 거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그리고 서버리스라고 하면은 결국 뭐 API Gateway, Lambda, DynamoDB이거든요. 그럼 DynamoDB 적으로 LowSQL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. 뭐 되게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서버리스로 자바 쪽이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자바 쪽이랑 서버리스를 좀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. 그런 식으로 구강 자체의 커리큘럼이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실제로 저가 배우는 거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고. 뭐 일부분을 Lambda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뭐 S3로 넣는 과정에서 뭐 뭐 이미지 업로드가 됐었을 때 S3에서 Lambda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뭐 그 이미지의 썸네일 사이즈를 줄인다라거나 리사이즈를 한다거나 이미지 최적화를 이룬다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신경 써 보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. 좀 뭔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되게 부트캠프의 커리큘럼도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신기하다.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시면서 물론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고 일단 기간도 좀 최대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기간 안에 이게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시면 분명히 이게 이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할까. 다른 부트캠프들과 비교해서 이게 너무 길진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도 한번 좀 해보시고 유난히 짧다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커리큘럼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아마 전부 다 못 배울 확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정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거의 30개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론트엔드 비전공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어떤 스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바 백엔드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3000 중반 정도를 노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택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서 그 커리큘럼들이랑 결국 최근에 붙은 사람들 스펙이랑 저걸 비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할 때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었으니까 나도 저거 추가해서 최대한 준비해보겠다. 그리고 부트캠프 들어갈 때 저 사람들이 저런 커리큘럼과 기술 스택 그리고 저런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까 나도 저런 식으로 좀 돌려보겠다. 저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뭐 많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참고와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요즘 부트캠프 쪽 커리큘럼들 좀 봐달라는 문의가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봐 봤는데 확실히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 이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상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? 결국 남들과 똑같은 스택으로 취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. 부트캠프 측에서도 만약에 ECS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기본기가 되어버린다면 이제 앞으로는 EK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레디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카프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?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스택만 쌓는다고 해서 좋은 건 분명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 스택으로 붙었을 때 나는 안 할 건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까? 에 대한 판단은 좀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그게 논리적으로 답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부트캠프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좀 신기한 기술들이 있어서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